순간 최대 풍속 초속 30m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 강원 강릉시에서 발생한 산불로 강릉 인월사가 전소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어제 오전 8시 강릉시 난곡동에서 시작돼 강풍을 타고 민가와 해안가 등으로 확산된 이번 산불이 조개종 경포 인월사까지 이어졌습니다. 인월사는 대웅전과 요사체 등 세계동이 전소되는 피해를 입었으며 태풍에 비교되는 강한 바람에 주지재범스님을 비롯한 신도들은 인근 대피소로 대피했습니다. 산림당국은 소방당국과 함께 진화장비 107대와 진화대원 1,410명을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강풍으로 진화용 헬기를 투입하지 못하는 등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